요즘엔 엘릭서 돌릴 혼들 없어서 숙제가 하게 되던데 엘릭서는 제가 봤을 때 님들 내방송 뿐만 아니라 한 다섯 달 정도는 강정기예요 카멜 때까지는 엘릭서 뒤지게 하고 있을걸? 요즘 부케 올리느라 못 보내줬어 우리 예림이는 상하탑 가는 거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걸로 레벨 조금이라도 올려주라 자 3만원어치 예림이 강화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붙었고 붙었고 어? 자 주신 거 모두 소모했습니다 1590 올라왔다 아 힘들긴 하다 전에 캐릭터 레벨 올리는 거랑 요즘 캐릭터 레벨 올리는 게 진짜 수준이 다르긴 해 이게 임방 보는 사람들이나 레벨 높다고 하지 이게 아직도 유튜브 보면은 1600이라는 레벨이 진짜 높은 레벨이긴 해 이게 아무래도 불다이크가 레벨제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 조회수나 뭐 이런 것만 봐도 상하탑에 있어서 그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 근데 커뮤니티는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고 또 거기가 레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다님도 세우라제스커 인식 안 좋냐고요? 아니요? 전 그런 거 없는데? 와 참 카운터는 그냥 내가 치자주의라서 기분 또 꿀꿀한데 여기나 갔다 올까요? 엘릭서나 좀 하러 유튜브에 스팟 존대 다급하게 방종 노노노노노 치는 거 봐 상하탑이나 가실 분 오세요 상하탑 노말 가겠습니다 가자 로스타크의 희망 쌍커 호스스는 약간 좀 으스스하네 호스스 자 본 공대장은 광대하기 때문에 세우라제 호용합니다 카운터 안 쳐도 되냐고요? 아이고 공대장이 다칩니다 그냥 딜만 해 일관문 잔열먹으면 별풍선 300개 감사 감사 아따 스펙 좋다 캬 이런 사람들이 좀 애매해 레벨만 쳐버리면은 승렴팟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하드도 좋아요? 혹스 스팟 눈치 스커 호감 스커들 둘이네 네 금융치료님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시참할 때 좀 우선순위를 줄까봐 포크랑 저기는 자 이제 구석구 프리 그냥 파괴시키고 잡을게요 야 잠깐만 오 다행이다 안일살뻔 굿 무궁 냄새 살짝 올라온다 형이 그 발언에서 긴장됨 내가 무궁 발언에서 긴장된다고요? 실력으로 보여줘 고맙습니다 멋있었다잉 아이 굿 저 돌진은 어떻게 치겨야되지 치토스 개아프다 진짜 진짜 무궁 짜는거 아니야? 아다님 이미 무궁있지 않으신가요? 아이 무궁 있어도 님들 님들 무궁 없는 사람 있잖아요 집중해야지 솔직히 내 무궁보다 이런 파티 더 집중해야돼 이런 데서 나 때문에 만약에 무궁 터지면은 저분들은 얼마나 날 원망하겠어 아 저 새끼 있으니까 대충했네 이수린아 공대장 미드샘 공대장 미드샘 진짜 호크 카운터 진짜 아무 느낌 없다 이수 오 강화 때는 저거 네부쿨 공유래 어 아깝다 다들 안 나가고 있는거 봐 주겜 기믹 안하는 스커면 살았죠? 기믹 안하는 스커면 살았다 야 미안하다 근데 내가 심랩보석이었으면은 땄지 않았을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싱금술 하루 2시간 동안 3일째 상하탑 클경 반숙 숙제 삼척종 다 지원했는데 거절당하고 로전 마려운데 어떻게 해야되냐고요? 스펙 한번 봅시다 까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스펙업하기도 애매하고 아 근데 저거는 프리패스 스펙이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로저브를 논할 것까진 아닌 것 같아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걸로 가면 저걸로도 충분히 잔열먹거든? 근데 대다수가 님의 실력을 모르잖아 08이 아니 만약에 이 스펙에서 프리패스를 올릴거면요 얘네 90으로 싹 올리고요 얘 22는 찍어줘야돼 진짜 찐 프리패스 될거면 1630은 찍어버리고 근데 그 돈이면 지금 200,300인데 지금 이 모든건 운영자 탓입니다 수바 저 사람 지금 엘릭서에 미쳐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님 참으세요 진짜 전설 엘릭서 어차피 방송인들이 좋네 하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치이나 뜯어요 그 돈 가지고 자 님이 못 참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님을 위해서 영웅 엘릭서라도 한번 밀어볼게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번 맞아 설마 치피가 되겠냐 개같은 게임 더 할 필요가 없어 일단 나 화장실 좀 다녀와서 카니kal 갑시다 오징어 가져옴 창길 이종 가십건 오세요 엉? 뜨어! 왓! 근데 이거를 키를 따네 잘하네 아보카도 베이비요? 그게 뭐야? 아니 근데 과일을 내가 웬만하면 좋아하는데 과일 중에 수박 아보카도는 뭔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아보카도 처음 먹어보고 느낀 맛은 뭐냐면 진짜 그냥 딱 전보지우개 씹어먹는 맛이었어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 자주 가니까 우리 오면 맨날 인사하고 농담 주고받고 하거든 어제 오닝호 사러 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하리보 두 봉지 줬음 공짜로 호감형 인상이 아니라고요? 저 밖에서는 어른들한테 예의 바릅니다 과자는 한두 달이면 유통기한 임박 상품임? 그런 유통기한 가지고 사장님이 저에 대한 호감을 그렇게 깎아 내리지 말아주실래요? 사장님이 나 좋아한다고요 형님이 그 악쇠 먹고 리액션하는 클립 있던데 날개 먹으면 따라해 주십시오 이글 액션 악쇠 먹고 리액션 한 거 있다고? 그거 한번 봐볼까? 이거야? 야 이거 머리가 왜 또 씨댕 어? 어? 이때 왜 리액션 할 때 이렇게 했는지 알아? 방음이 안 돼 방음이 씨댕이 집이 방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소리 지르잖아? 난리나 진짜로 약간 카지노에 나오는 심부름 센터 사람 같네 끝났죠? 오후입니다 수고 55%다? 이거 실력 아니다 운이다? 야 이 엔맹한 새끼 야 이 엔맹한 새끼 아니 저거 이게 뭐야 패시미로 활성 안되네? 오 됐다 오 됐다 패시믹 패시믹 아 좀네 아깝다 이거 딱 35%네 야 이거 수바 대충 깎았어도 똑같다 이게 근데 깎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깎았을 때 괜찮은 옵션이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꺾는 것도 나은 것 같아 내가 왜냐면은 여자친구 거 진군 40% 뛰을 때도 그랬고 과감하게 질서를 포기하는 것도 맞긴 해 질서 옵션을 보는 것도 질서 옵션이 어떻게 뜨냐에 따라 운이잖아 근데 형은 운이 없잖아 시끄러워 임마 오 띄었으면 되자 후 나 나 арт 나